이승훈 선수가 빨리 나오네요 정재웅 선수와 함께 이승훈 선수가 언제 나올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저희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일찍 나옵니다 근데 정말 오범석 위원이 현장감이 너무 좋으신 게 아까 하프타임 때 몸을 푸는 걸 보더니 저렇게 몸을 풀면 나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실 일반적인 저희 같은 사람들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피지컬 코치가 1대1로 붙잡고 몸을 풀면 이 선수는 곧 교체 투입이 된다 이거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보통은 전반전 끝나고 누군가를 교체하려고 계획을 세웠다면 피지컬 코치가 그 선수들을 집중적으로 몸을 풀게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반전 끝나고 이승훈 선수와 정재웅 선수를 몸을 푸는 걸 보고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역시 제 의상이 맞았네요 저는 두 선수 포함해서 장규리 선수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아쉬웠던 게 바르셀로나 있을 때 피파에서 징계해가지고 포착 나이에 묵겼던 2년 미실라가 어깨로 떨어뜨려줬어요 그리고 이승훈가 띕니다 열려있어요 이승훈 어떻게 할까요 이승훈 돌파 신호 이승훈 내줬습니다 그리고 쇼! 아! 맞고 굴절됩니다 이승훈 선수가 들어와서 경기에 변수를 던지고 있습니다 후반, 초반이긴 한데 분위기가 손에프시 쪽으로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서로가 후반 시작과 동시에 공격적인 교체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전반전보다는 불꽃이 튀기는 도닥치는 그런 경기네요 예 사실 이럴 때 전북에 바로우가 있으면 조금 더 다르게 할 수도 있는데 바로우가 아프리카네이션스컵 출전 때문에 이승훈까지 이승훈 넘어졌어요 네 하지만 아무 성공까지는 판단 조금 무리가 왔나요 자 방금전은 라스가 떨어뜨려주고 이승훈가 들어가봤던 공격 장면이었고 끊어집니다 이러면 수원 역습이에요 수원 역습인데 나가야 되는데 나갈 수 있을까요 이승훈 쪽에 열었습니다 이승훈 이승훈 퇴겁니다 앞쪽에는 구자룡 1대1 대결 이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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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편에 다시 라스가 공을 봤습니다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공격 라스 네 맞고 1절 양 팀 모두 될 듯될 듯하면서 안 터집니다 여기서 1대1 굉장히 좋았고요 네 양발 치고 나올 때 볼에 쫙 흘렸군요 여기서 이승훈 선수가 어.. 잘 잘랐어요 지금 네 이승훈 선수가 지금 몸 상태가 분명히 100%가 아닐 텐데 오른쪽 브릴로 크로스에 올려줍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이승구 송범근이 잡았습니다 지금 브릴로 선수의 크로스는 진짜 좋은데 정말 완전히 수비수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볼이에요 그래도 정말 지금 전북 경대가 위험한 상황이 생길 것 같지만 계속 수비해서 지금 힘을 내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꺾어줍니다 그리고 문선빈 싸워보션데요 문선빈 자 두 명의 수비 사이에서 문선빈이 싸웁니다만 네 언딱에서 빠지는 수원FC 이승우 이승우가 뛸 때 홍정우 선수인데요 네 홍정우 선수가 경고를 받습니다 이승우 선수가 뛰어들어가려고 할 때 파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죠 자 바로 이 장면인데 이승우 선수가 열려있는 공간으로 뛰어나갈 때 아 이거는 네 몸이 닿긴 했지만 사실 홍정우 선수도 보진 못한 것 같습니다 이승우 선수가 잡았어요 개인 돌파를 시도를 해봅니다 무릴로 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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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범균이 잡습니다 앞에는 살짝 불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곽윤호 헤더 아 잘 싸워주겠고요 네 자 백승우 선수도 지금 몸을 한번 들이밀어 봤습니다 오 이승우까지 이승우까지 오른쪽에 이승우 홍정호가 붙어있습니다 넘어졌어요 파울은 안 됩니다 자 홍정우 선수가 지금도 이승우 선수의 돌파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럼 뺏기지 않는 문선빈 자 문선빈이 패스 뺏겼어요 김현입니다 이승우가 들어가요 이승우 하지만 네 김진수가 빠릅니다 김진수가 빠른 속도로 내려와주면서 수비를 해줬습니다 김진수 선수 굉장히 빠르네요 네 네 이렇게 결국 경기 종료 디펜딩 챔피언 전북현대 결국 지난해 한 번도 넘지 못했던 수원FC의 병을 공식 개막전에서 넘어섰습니다 기조빈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